미코가즈의 존입니다. 여기는 LA 한인타운이고 지금은 시간이 11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 과연 여기 LA 한인타운에는 잘 보이지도 않네. 과연 여기 LA 한인타운에는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하는 마트들이 있는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밤에 이렇게 깨어있는다고 하면 굉장히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벽은 아니고 늦은 밤에도 열어져 있는 마트들이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여기 LA 한인타운에 있는 마트들 한번 싹 돌면서 보자고요. 그럼 레츠 겟잇 하자고요. 여기는 가주 마켓입니다. 여기 LA 가주 마켓에 이렇게 왔는데 주차장에 이렇게 보니까 차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마도 문이 열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캘리포니아 마켓플레이스고요. 가주 마켓이고요.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여기 몇 시까지 하는 거지? 몇 시까지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여기 이렇게 밤 11시 5분인데 이렇게 잘 열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여기 한 바퀴 돌아볼까? 여기 오뚜기 북경 짜장이 5개 들었는데 3불 90구래요. 굉장히 싸네. 여기 북경 짬뽕은? 여기도 이것도 3불 90구. 셀 많이 하네. 이거는 진짜 너무 비싼 것 같다. 이게 농식 우동 이게 맛있긴 맛있죠. 그런데 이거 하나에 5불이래요. 와 진짜 비싼다. 그나저나 여기 또 CJ 비비고에서 나온 된장찌개가 5달러라고 합니다. 5달러. 그리고 그 옆에는 미역국도 5달러. 셀 많이 하네. 여기 또 삼양라면도 3불 90구. 기가 막히네요. 여기 또 백설 비엔나 소세지를 이만큼의 5불 90구라고 합니다. 뭐 그닥 싸보이지는 않는데? 여기 또 옆에도 불고기 비엔나. 이것도 5불 90구. 여기 안에 있는 뚜레쥬르는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밤 11시에는 문을 닫고요. 여기 가주마켓을 잘 들어갔다 왔는데 여기 문을 닫는 게 11시 45분에 문을 닫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기 가주마켓 오실 분들은 11시 45분 전에 오시면 되고 그러면 저랑 또 다른 마켓들을 한번 돌아다녀 보자고요. 지금 이제 11시 한 15분 정도 됐나? 가보자고요. 레츠고. 지금 여기 한국마트에 왔거든요. 여기 한국마트에 왔는데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 파킹랏도 닫아가지고 그냥 가야 되겠네요. 그냥 딴 데로.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당몰에 있는 H마트인데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 H마트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지금은 11시 20분. 여기는 이제 코리안타운 플라자. 여기 안에도 H마트가 있거든요. 여기 H마트 굉장히 많죠? 여기 안에도 H마트가 있는데 여기도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 아까 전에 파킹랏에 보니까 이제 파킹랏에 문이 닫혀있더라고요. 여기도 문 닫아져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코리안타운 갤러리아인데 여기 안에도 마트가 있거든요. 마트가 있는데 여기도 문을 닫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 한번 가보자고요. 갤러리아 마켓플레이스. 저기 이렇게 있죠? 갤러리아 마켓플레이스. 가보자고요. 여기가 갤러리아 마켓플레이스인데 문을 닫은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로 쭉 가가지고 한난체인 레스게리트 하자고요. 한난체인. 여기 한난체인에 왔습니다. 한난체인에 왔는데 문을 닫은 것을 볼 수가 있네요. 10시에 문 닫으세요 여기? 10시요? 감사합니다. 여기 세큐리티 아저씨가 계시네요. 물어보니까 10시에 문 닫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일찍 닫네. 아마도 다 일찍 닫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 가주 마켓만 가장 늦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시옷마트 가보자고요. 시옷마트 렛츠고! 그러면서 여기 시옷마켓에 왔습니다. 과연 여기 시옷마켓은 열었을지 안 연 것 같네요. 꼬라지가 여기에 다 문을 닫아져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팍팍 들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여기 파키넛으로 올라가는 데인데 이렇게 문을 닫은 것을 보니까 여기도 문을 닫았네요. 그러면은 다 닫았습니다. 다 닫았고요. 여기 LA 할인타운을 싹 돌아다녀 봤는데 마켓은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곳은 없고요. 한 곳! 딱 한 곳만 문을 연 것 같습니다. 여기 가주 마켓 아까 전에 처음 간 곳. 거기만 11시 45분까지 들어간다고 하면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 닫는 것은 정확하게 문 닫는 것은 12시라고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11시 45분까지라고 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LA 할인마트들 싹 한번 돌아봤는데 무슨 마트들이 문 열었는지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오.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